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해양입니다.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2학년, 우리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요,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하면서 여름방학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볼래? 라고 캐스트를 촬영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방학이 끝나가고 있어요. 여름방학을 잘 보냈니?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잘 보내고 있니? 자,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온라인 제자들, 게시판에 오는 제자들 그리고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제자들을 봤을 때는 우리 2학년 친구들 충분히 계획대로 나름대로 잘 지키면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 여름방학 지금 끝물인데 해놓은 게 별로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후회가 되고 반성도 되겠지. 지금 이 시점부터 그 후회와 반성을 탁 되돌려가지고 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그런데 여름방학이 지금 끝날 무렵에 너희들한테 공부체크, 어느 정도 했어? 라고 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기도 했지만은 제목이 뭐예요? 캐스트의 제목이 9월 학평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요. 그럼 9월 학평을 맞이하는 나의 자세, 우리 2학년 친구들의 마음 자세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자, 9월 모의고사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 한 달도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먼저 알려줘야 되니까 너희들한테 언제 시험 보고 시험 범위는 어딘지, 수학 시험 범위가 어딘지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9월 학력평가를 맞이하는 우리 2학년 친구들의 마음 자세가 어땠으면 좋겠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번 2018년 9월 5일의 시험을 봐요. 9월 하고 얼마,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바로 시험을 봅니다. 자, 가형과 나형의 시험 범위를 보시면, 수학 시험 범위를 보시면 가형은 수학 2랑 미적분 1의 전범이에요. 나형은 수학 2하고 미적분 1에서 이제 미적분 1의 커다란 두 개의 단원은 다 시험 범위고 나머지 세 번째 단원, 다항함수 미분 그 파트에서 도함수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부터 가형과 나형의 시험 범위가 조금 벌어지죠. 가형의 시험 범위가 점차, 점차, 점차 더 나형보다 늘어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형과 나형의 시험 범위는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9월 학력평가가 이제 다가오는데 9월 학평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땠으면 좋겠는지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서 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여름방학을 잘 보내고 있어. 근데 그 여름방학 동안에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미적분 2하고 기아벡터, 자, 여기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가형, 이제 이과 친구들이,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확류가 통계 파트를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2학기 부분에 배워야 될 과정을 지금 여름방학에 열심히 학습한다. 아, 박수쳐.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왜 이걸 이렇게 추천을 했냐면 우리 2학기 내신 관리 철저하게 해야 돼요. 2학년 2학기에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진도를 나가야 돼요. 그 부분의 진도를 그래서 여름방학에 좀 공부하고 막바로 이제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대비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그런데 9월 학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9월 5일에 딱 시험을 보면서 이놈은 시험 범위가 어디야? 자, 과거에 배웠던, 즉 1학년 때 배웠던 수학 2하고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그 부분의 과정을 전체가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름방학 한창 2학기 과정에 배워야 될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딱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자, 그래. 수학 2하고 미적분 1을 총 복습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9월 학평을 한번 맞이해보자. 언제 우리가 총 복습을 하겠어? 근데 복습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이런 질문들 진짜 많아. 선생님, 저요. 수학 2 잘 안 됐고 잘 모르는 거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1도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럼 이번 여름방학에 처음부터 복습할까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 선생님이 그럴 때, 아, 그 부분을 처음부터 복습하지 마. 너는 2학기 내신 대비해야 되니까 2학기 과정의 진도를 나가면서 자, 여기 앞부분에서는 2단원, 2단원, 2단원 중요하니까 2단원 먼저 우선으로 복습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상담글을 남겨줬었는데 그래요. 그 복습할 타이밍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 또 내가 복습하겠어? 이번 기회에 9월 모의고사를 앞두고서 이제 뭐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대비하는 게 아니라 짧게 좀 기간을 잡으시고 그 기간 안에 내가 앞에 배웠던 수학 2하고 미적분 1을 정말 총복습해 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9월 학평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공부법인데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총복습하죠? 교과서 펼쳐놓고 개념서 펼쳐놓고 수학 2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미적분 1까지 책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개념, 어 이런 개념 있었어 눈으로 책 읽듯이 이렇게 해서 개념 이런 거 있었어 해서 정리하면 총복습인가요? 땡! 그렇게 해서 9월 모의고사의 시험에 성적이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총복습하는 거 아니에요. 자, 수학은, 수학은 눈으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수학은 반드시 손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눈으로 내가 확인하고 개념이 다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손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 손으로 막 다 일일이 정리해야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정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당연히 문제풀이에요. 자, 2015에서 2017 9월 기출을 꼭 풀 것. 우리 친구들은 꼭 기출 문제 푸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바로 아래. 내가 1학년 퀘스트를 바로 이어서 찍을 거거든요. 1학년 친구들은 교과서가 바뀌어.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막 여러분들 꼭 풀 것. 이게 강조하기가 좀 그래. 왜냐하면 교과서가 달라졌으니까. 교육과정도 아예 바뀌었고. 여러분들은 바로 위에 있는 기출들이 다 여러분들이 딱 맞는 교육과정. 심지어 범위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2015에서 2017년까지 9월 기출의 문제들을 꼭 푸셔야 되고요. 낱낱이 파헤쳐야 돼요. 그냥 나는 슬렁슬렁 1번, 2번, 3번에서 쭉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물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다 풀되, 그 다음에 낱낱이 파헤치셔야 돼요. 그래서 낱낱이 파헤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2017년 9월 등급, 등급컷. 등급컷. 이걸 좀 적어왔는데 2017년 바로 작년에 등급컷이 뭐가 중요합니까, 선생님?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적어온 거는 그냥 한번 보고 이거를 발판 삼아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요. 자, 1등급컷 가나. 2등급컷 가나. 3등급컷 가나. 보이죠? 3등급컷. 64, 14. 이렇게 등급컷이에요. 등급컷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 어떤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우스운 일이긴 한데 우습게 한번 얘기해보면 시험이 좀 쉽지 않았죠. 근데 2017년 9월만 그런 게 아니라 16년, 15년도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그 문제 안에서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을 다 챙겨가셔야 돼요. 그래서 낱낱이 파헤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심지어 16번부터 30번까지는 후반부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잖아. 그 후반부의 오답률을 보면 대부분이 50%가 넘어. 60% 막 이래. 그러면 10명 중에 5명은 후반부에 있는 문제들을 거의 다 틀린 거야. 그리고 90% 이상 되는 오답률을 갖는 그런 문제들. 거의 맞추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한 3문제 정도씩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만큼 그 안에서 뭔가 사고를 해야 되는. 그 다음에 단계 단계 단계를 거쳐서 풀이 과정이 굉장히 긴. 자, 이러한 형태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슬렁슬렁 풀고 대충 풀이 과정만 보고 나서 아, 이거구나 라고 할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야. 집중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야. 낱낱이 파헤치고 그 안에서 내가 못 그리는 그래프라는 건 다 그려봐야 되고 이 안에서 찾아봐야 될 개념들을 책으로 다 찾아봐야 되고 그게 총복습이에요. 그냥 이렇게 책 찾아가지고 개념 읽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그 4점짜리 문제들 중에서 내가 잘 모르겠는 문제들을 조금 정리해놓고 그 안에 어떤 개념들이 포함돼서 출제가 됐는지 책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잘 모르겠어. 그럼 풀이 과정 보잖아요. 또는 선생님한테 질의응답하잖아요. 그래서 좀 알게 된 사실, 근데 나는 그동안 그걸 몰랐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챙기면서 수학2, 미적분1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포괄적으로 총복습하셔야 된다는 거야. 낱낱이 파헤치는 건 그렇게.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봐라. 정해진 애들은 당연히 챙겨가야지. 꼭 출제되는 애들은 꼭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4점짜리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챙기고 이거는 선생님이 학평케이스트 찍을 때마다 얘기하죠. 등비급수 관련 수학적균합법, 함수 그래프 꼭 반드시 그려보고요. 극한값 구하는 거. 도형 안에서 수혈의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으로 연결해지는 문제는 꼭 한두 문제씩 꼭 나오고 그다음에 무한대 무한대 응 꼴 이런 것에 극한값 구하는 것도 반드시 나오고 그러니까 나오는 것들은 싹싹딱 챙기고 그다음에 조금 되게 어려운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복습하시면서 그 안에서 개념들을 챙기고 정리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구월학평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맞이하는 거죠. 나는 총복습. 나 복습해. 수학주랑 미적분원.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출문제 다 보고 포괄적인 개념학습을 난 이렇게 해. 그렇게 해보자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마음은요. 모의고사도 신경 쓴다는 마음. 우리 친구들 모의고사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신경을 진짜 많이 쓰는 친구들도 있고 신경을 진짜 안 쓰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한테 모의고사 중요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중요하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2학년 이제 9월 모의고사죠. 9월 학력평가. 내신 시험 아니에요. 내신 시험은 당연히 내가 내 점수 딱딱 챙겨가지고 이게 입시에 바로 반영이 되는 정말 점수가 입시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내신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당연히 알아요. 그리고 지금 3학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2학년이잖아. 그래서 이 모의고사 학력평가 시험이 사실은 그냥 모의고사 말 그대로 모의고사. 그래서 이거 그냥 버릴게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아 모의고사 신경 쓴다는 마음. 선생님이 좀 약간 겁. 겁주. 겁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수능 D-100 이렇게 해서 막 캐스트 영상들 올라오죠. 그 얘기는 3학년 친구들이 수능을 보는 게 100일도 안 남았다는 거야. 그건 뭐지? 여러분들이 고3이 되는 게 100일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학년이 곧 될 거기 때문에 예비고사. 응. 3학년이 곧 될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신경 쓴다는 마음가짐 가지고 그리고 이 김에 복습하고. 그쵸? 9월 모의고사 맞이할 때 복습하고 모의고사도 신경 쓴다는 마음가짐 가지고서 9월 학평을 맞이해보자. 자, 세 번째는 2학기 첫 시작. 2학기의 첫 시작이죠. 여름방학 지금 열심히 달려왔어. 그쵸?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2학기의 첫 스타트를 잘 끊는 게 좋겠죠. 2학기의 첫 시작도 한번 잘해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시험 보기 전에 이 9월 5일에 딱 학력평가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9월 5일 첫 스타트, 2학기의 첫 스타트의 시험을 잘 치러보면서 아, 나 2학기 시작 상큼하게 해볼게. 자,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서 9월 모의고사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너희들한테 우리 2학년 친구들 특별히 선생님이 좀 많이 챙기고 사랑하고 그런 거 알죠? 우리 친구들이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9월 학평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선생님이 이제 그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막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잖아. 여러분들 우리 2학년 친구들 행복하고 싶죠? 그쵸? 근데 선생님도 행복하고 싶어.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한 특징이 한 8가지인가 있었어. 검색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8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선생님이 적어왔습니다. 다섯 가지를 왜 적어왔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적어왔는데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이루기 힘든 목표를 세운다.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루기 힘든 목표를 세운다. 자신의 처지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자주 먹는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다. 소셜미디어,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다 내 얘기 아니야? 이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이 좀 적어왔어. 그래서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우울증도 되게 많고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선생님이 되게 안타까운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루기 힘든 목표를 세운다. 이루기 힘든 목표 진짜 심각한 목표를 세워놓는 거야. 누가 그렇게 심각한 목표 세우라고 했어. 아무도 그렇게 크다른 목표 세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놓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킬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지킬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지 말아라 라는 얘기하고 싶고 자신의 처지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 진짜 많죠. 내가 제일 심각한 것 같지?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선생님한테 상담하고 그런 친구들 보면 너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계속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저는요 이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 해요. 전 이것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얘들아 자신의 처지가 너무 심각한 거야. 쟤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100을 해놨는데 저는 1밖에 못 했어요. 99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정말로. 건강에 안 좋은 음식 우리 학생들이 건강에 안 좋은 음식 너무 많이 먹고 인스턴트 많이 먹고 인스턴트 물론 맛있지.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선생님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안 먹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너무 자주 먹지 마시고 이제 집에서 밥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몸에 좋은 거 물도 좀 자주 마셔주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 체력관리 왜냐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조금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공부도 안 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항상 좀 여러분들의 몸이 소중하니까 체력관리를 좀 해라.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다. 막 밤을 새해 막 3일 밤, 4일 밤, 5일 밤 새해 밤을 막 잠을 안 자 그럼 어때요? 선생님은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이에요. 잠 많아 보이잖아요. 충분히 자는 사람인데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몸의 신체 리듬 자체가 엉망이 돼요. 뒤죽박죽. 그래서 공부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면은 막 기립다 많이 자라는 게 아니야. 충분히 어느 정도의 시간은 딱 지켜서 여러분들이 수면 잠은 충분히 푹 자주셔라. 그리고 소셜미디어, SNS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지 그렇게 많이 궁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어떤 정해진 길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요렇게 내쳐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복해집시다. 어? 행복해집시다.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는 쥐어짜지 말고 즐겁게 하자. 기왕 하는 건데 쥐어짜지 마시고 아 또 9월 학평이야? 9월 모의고사야? 나 할 것도 진짜 많고 그런데 한 건 없어. 그래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또 9월 모의고사 공부하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그랬잖아요. 마음가짐. 아 내가 이번 기회에 그냥 복습한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아 상큼하게 시작해봐야지 라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이런 긍정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가짐 가지고 묵묵히 하시는 거예요. 쥐어짜지 말고. 아시겠죠? 우리 2학년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것 같아. 그리고 날씨도 되게 덥고. 그쵸? 이제 근데 금방 바람 불고 시원해질 거긴 한데 이번 여름 날씨 너무 힘들었어. 우리 그치? 공부할 때도 너무 힘들었고 너무 지치지 마시고요. 9월 학평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샘이랑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공부, 총복습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윙하고는요. 우리 다음번 또 키스 영상으로 만나 뵐 거고요. 우리 2학년 친구들 힘냅시다. 네, 여름방학 마무리 잘 지으시고요. 9월 학평도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서 한번 잘 맞이해 보도록 합시다. 9월 학평도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서